정우야, 이 형 나온 김에 우리가 네가 그동안 배웠던 운동 4종 색상복을 해보자. 자, 정우야 선배 인라인 스케이트! 다시 하나, 둘, 셋! 태권도! 네, 정우는 이제 운동 자랑했는데 다른 친구 자랑하는 친구 있어요? 아아! 현서! 뭐 자랑하고 싶어? 저 전국대회 나간 사람이에요! 전국대회 나간 사람이요? 현서가요, 태권도 개인 품새 전국대회에서 3등을 받았어요. 자랑해, 보여드려. 자, 품새! 품새 한 번! 자, 전국대회! 와, 품새로! 와, 저 자세히 봐! 시작! 와! 아악! 아악! 오! 잘 돼있다! 잘하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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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오! 잘했어, 잘했어! 자, 전국대회 품새 3등. 다른 친구들은? 아무래도 어르신인데 오늘 또래 친구들하고 비슷한 체력을 보여줄 무기가 있어요. 오! 선두가 팔굽혀펴기를 잘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안쪽 들고 왔고 팔 안쪽 들고 왔고 오! 못 믿으시겠죠? 잘 나오죠! 이야! 이건 난이도가 있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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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자, 이빈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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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녀하고 웃긴 댄스 합쳐서 아 그래, 그래, 그래. 미녀하고 웃긴 게. 개코네? 개코네. 시작! 남세가 놀아라 졸래 졸래가 달린다 화색이 졸래기 누구 남세 놀아라 미치자, 미치자,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,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, 내 젓가락 나무 젓 시우개 아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뭐라고요? 남세가 놀아라 남세가 놀아라 거북이, 거북이 자라 비슷하게 하고 남세가 놀아라 아 잘하네 아니 저는 글 이제 잘 봤습니다.